3월 새학기를 맞아 광주지역 각 중고등학교에서 대면 입학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중학교 92곳과 고등학교 68곳에서 대면 입학식이 열린 가운데 서석중고등학교도 입학식을 열어 신입생 선서와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로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간 유지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돼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통학버스와 음악수업 등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이 모이는 수업과 행사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